거래가 더 터져준 SFA 반도체. 고용은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. SFA 반도체의 경우는요. 오늘 거래대금 최상위 올라오면서 6%에서 11% 그게 문제가 아니지. 신고가를 일리는데 저평가는 아니다.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. 왜? 맨 고점에서 올해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기준에 고점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 고점에서 윤정두가 전량차익실현을 하셔야 됩니다. 라고 했을 때는 아 이게 저평가가 아니라고 했었지. 야 근데 그때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왔네. 아 그러면 지금은 뭐 고평가가 한창 고평가겠네. 프리미엄이 높겠네. 차익실현을 해야지. 이렇게 되셔야 돼요.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익실현을 할 만큼의 프리미엄이 그렇게 엄청나지는 않아요. 성장성에 대한 해석이 긍정적입니다. 5,500원. 오늘 7,000원 넘겼어. 7,090원. 신고가의 흐름에 이 수익 범위들을 다 가지고 가시란 말이에요.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또 오늘 1월 4일에 거래대금 최상위 흐름에서 어이 검색개 떠야지. 6,600원에 7,090원까지. 시장이 오늘처럼 어렵다면서요. 다 그려드리잖아요. 차트 5분봉 차트.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동영상으로 1시간씩 녹화해서 자 동영상 교육 올려드립니다. 들으시고 차분하게 공부하시고 SF의 반도체의 흐름에 이 수익도 가져가십시오. 아니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. 방송시간 지금 50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고 있나. 내 일장에 SF의 반도체 얼마에 사고 얼마에 사고. 이게 얼마에 시작할지 어떻게 알아. 미국장에 갭상승 나오면 결론적으로 윤정도가 잡아들이는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내 일장 공략주에 SF의 반도체 4천만 주 터져야 됩니다. 1월 2일 날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4천만 주 터져야 됩니다. 말씀드렸고 결국 오늘 4천만 주 넘기면서 신고가 릴리가 또 나와준 거예요. 1월 2일 날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4천만 주 터져야 됩니다.